안녕하세요. 93초 안에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. 그럼 시작합니다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총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.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.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. 5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. 5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. 5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세 번째 문제입니다. 세 번째 문제입니다. 세 번째 문제입니다. 세 번째 문제입니다. 세 번째 문제 reboot 세 번째 문제 in 아멘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네번째 문제입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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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첫 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6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6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20초 남았어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세 번째 문제입니다. 6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30초 남았어요. 네 번째 문제입니다. 6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. olis 쓰mis 6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첫 번째 문제입니다. 60초 남았어요. 6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두번째 문제입니다. 총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. 6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세 번째 문제입니다. 세 번째 문제입니다. 세 번째 문제입니다. 세 번째 문제입니다. 6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비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3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네 번째 문제입니다. 총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. 집중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그녀의 장면베리 30초 남았어요. 안ر 사진을 찍었는데 3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60초 남았어요 30초 남았어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총 3개의 트윙그림을 찾아주세요 번ij assez viendo 3개의 트윙그림 how to make sure o 치 오브 불근무 6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첫 번째 문제입니다. 3. 4. 5. 6. 10. 11. 아멘 아멘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두번째 문제입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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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세 번째 문제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네 번째 문제입니다. 네 번째 문제입니다. 네 번째 문제입니다. 네 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.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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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첫 번째 문제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두 번째 문제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 번째 문제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네 번째 문제입니다. 네 번째 문제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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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두 번째 문제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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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.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.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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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모든 문제를 다 풀었네요 집중력, 기억력, 인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매일 찾아주세요